자 우선 빈 에디터를 하나 준비하고요.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. 좌우로 움직이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것에 점프 기능을 그냥 더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점프라는 것에만 집중한 수업이에요. 자 그러면 점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이동과 관련된 겁니다. 자 그런데 이 고양이가 지금 이동해야 되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? 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,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고양이가 현재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죠?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양이가 착지, 즉 내려와야 되니까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. 즉 지금 올라가건 내려가건 간에 고양이가 움직이는 방향은 위아래에요. 세로고 수직입니다.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느 쪽 좌표를 써야 될까요? 바로 y 좌표를 써야 됩니다. 자 x 좌표는 이렇게 수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y 좌표는 이렇게 수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. 이것은 x 아시겠죠? 그래서 위아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언제나 y 좌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동작을 선택한 다음에 이 고양이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단 빼보는 거예요. 한 번에 모든 걸 다 생각해낼 수 없어요.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그 쪼개진 것들을 붙이고 이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. 그것은 무엇을 만들건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것들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처음에는 항상 단계로 쪼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. 자 그러면 고양이의 y 좌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. 자 10만큼 바꾸기라는 것은 이 고양이의 현재 위치에서 이 10만큼 y 좌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10, 10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지금 제가 클릭을 하고 있었어요. 자 그런데 10은 너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?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50을 줘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더블클릭을 한 번 해볼게요. 어때요? 조금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죠? 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. 자 그럼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게 있어야겠죠? 자 내려오는 블럭도 우리 하나 만들어 봅시다. 자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 블럭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.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클릭해서 위로 올린 상태잖아요?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고양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면 현재의 y 좌표에서 마이너스 50만큼 고양이가 이동하면 되겠죠?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자 지금 저는 손으로 직접 클릭을 해서 얘를 동작시켜 볼 거예요.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자 이거요. 그리고 잠시 후에 아래로 50만큼 이동하는 이것을 실행하면 고양이가 마치 점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.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 즉 점프했을 때의 위치 그리고 착지했을 때의 위치로 고양이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어요.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동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고양이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한 번 해보죠.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착 붙이면 처음에는 50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0만큼 아래로 내려오겠죠. 자 이렇게 했는데요.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여요. 왜냐? 50을 움직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50까지 움직이면 결국 원점인데 이 컴퓨터가 워낙에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 고양이가 일단은 50만큼 움직였을 때 잠시 대기했다가 잠시 기다렸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양이가 내려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잠깐 기다리도록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? 바로 제어의 몇 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블럭이 있었습니다. 자 이 블럭을 이 두 개의 파란색 블럭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하얀색 선이 생겼을 때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Y좌표와 Y좌표 50과 Y좌표 마이너스 50 사이에 요 기다리기 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. 자 그럼 한번 더블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올라갔다가 1초 기다리고 내려오게 됩니다. 만약에 그게 너무 길다라고 하면 0.5로 하게 되면 더 조금 기다리게 되죠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양이의 진짜 동작은 다 만들었어요.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되고 고양이가 언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요?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언제인가요? 바로 사용자가 위로 가는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입니다. 자 사용자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라고 했을 때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벤트에서 무언가를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 그럼 이벤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 어떠한 키를 눌렀을 때 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 이거를 이렇게 착 갖다 놓고 자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y좌표가 50만큼 움직이고 0.5초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50만큼 바뀐다 라고 하면 점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? 자 그럼 해볼까요? 자 클릭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어때요? 그럴듯하죠? 되게 훌륭한 겁니다. 이걸로도 우리가 점프 기능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.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기쁨도 잠시이죠 항상 잠깐 기뻤다가 뭔가 좀 아쉬운 점들이 생겨요. 왜냐? 이 고양이 움직임이 너무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. 어떻게 부자연스러운가요? 예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이동하듯이 한 번에 큰 점프를 하잖아요. 만약에 이게 100이었다. 그리고 그리고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 100이었다. 그럼 어떨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점프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뭔가 순간이동한 것 같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. 바로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아 어떻게 하면 더 점프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이죠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 좀 더 자연스럽게 점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